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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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기다려 오케이 매주 이따 스웩을 맞아야 될 거 같아요 아... 아... 뭐야 뭐야 쌈위 쌈위 정말 이제 가짜 환자인게 너무 친합니다 아... 속을 지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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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한테 몰래카메라 할거에요 리얼하죠? 아... 뛰잖아 뛰어져 너 아파? 아파? 안아프지? 응 유나는 지금 건강해요 하나도 안아퍼요 사실은 나도 안아파 나도 안아프지? 아니야 위험이 나 위험이 이거는 사실 빠나나 우유였어요 빠나나 우유로 지금 이거 해법 찍을건데 여러분들께 잠깐 속일 예정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속여보겠습니다 여미 아... 지금 열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들 좀 한참 아... 왈가 안돼 엔젤 어 엄마 내가 강려달라 알았어 넌 앞에만 보고 있어 앞에만 이거 입고 엄마 엄마 싫어 싫어? 그럼 내가 좀 입겠다 사실 뭐냐면 저기 유나가 뭐... 호스튬이었나? 학교에서 무슨 놀이할 때 어... 이렇게 의학박사 윤주아 내가 서울대 졸업했어 네 서울대학교 방원 병원 이걸 이모가 입고 이모가 입고 잠깐 기다려 오케이 이렇게 하면 입은지 모르겠지? 이렇게 하면 입은지 모르겠죠? 많이 남는군요 매주 이따 수액을 맞아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이모가 남자 목소리를 냈어요 그리고 병 안되면 일단 병원으로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열이 계속 이렇게 날까요? 뭐... 일단은 지금 열이 너무 높기 때문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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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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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지에 엔지에 넣어? 응 응 이제... 참아요 아이 진짜... 하하... 아이... 참아요 안녕 유나... 괜찮아? 하하... 유나 괜찮아? 유나가... 네... 열이 너무 많이 나서 이렇게 수액을... 네... 막고 있어요 하하... 하하... 야... 하하... 하하... 그런데 수액은 이렇게 돼있어 하하... 유나가... 하하... 하하... 공기를 맞고 있나요? 공기... 하하... 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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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요 요거는 나중에 엔지로 보내드릴게요 유나야 괜찮아? 아... 계속 열이 안떨어지네...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 강센터를 맞춰요 감사합니다 유나님 하하.. 너 운전 덮고 있거든? 눈만 감고 아무 생각 없이 う어 있으니까 슬슬 생각하지... 하하... 좀 웃겨 하하... 하하... 유나가 지금 열이 너무 많았다 야! 아! 너랑 안찍어! 많이 안 울어요 열이 많이 하고 많이 아파요 지금.. 뭐야 언니가 왜 그래요? 아.. 언니가 아파서 웃는 거예요 언니가요? 근데 은하가 너무.. 잠깐만 다시 공기가 내는데 그건 안되겠어서 이렇게 열이 안 떨어지면 비사선생님의 비사선생님의 움직이는 안돼요? 잠깐만요 주딘 나야구 여기 보면 주딘 알러뷰 저기 안 나야구 유니님, 은사님 이름? 유니님, 은사님 이름 불러드렸습니다 바다라를 해서 지금 목소리가 잘 안남아 맛없어 여러분, 써보셨나요? 유니님, 써보셨나요? 유니님, 써보셨나요? 유니님, 써보셨나요? 유니님, 써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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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 드세요 이게 몸도 내려가야지 목소리가 낮아져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후.. 모니는 오늘은 라면이 아멘 아멘